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나, 둘, 셋, 넷, 좋습니다. 가운데 맞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좋습니다. 다시 오른쪽 맞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좋습니다. 다시 가운데 맞으시고요. 이번에는 전녹두에 맞는 캐릭터에 맞는 포즈가 있을까요? 굉장히 매혹적이고 상대방을 유혹하는 전녹두, 어떤 포즈가 적당할까요? 하나, 둘, 셋, 넷, 좋습니다. 앞서부터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보시겠습니다. 조선제일의 사이다의 땅을 가진 과부총의 단발 요정 동동조 역을 맡았습니다.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좋습니다. 가운데 맞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좋습니다. 오른쪽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좋습니다. 다시 가운데 가주시겠습니다. 트레이드마크의 단발머리가 정말 사랑스러운데요. 특유의 미소 한번 까주시겠습니까? 네, 단발머리 한 번 더 할까요? 하나, 둘, 셋, 넷,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연씨까지 감독 촬영 진행해봤습니다. 자, 이봤습니다. 과연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왼쪽부터 봐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좋습니다. 자, 가운데 맞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좋습니다. 오른쪽 봐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시 가운데 맞으시고요. 요생담이라는 별명이 그 중에 별명인데 요리하면서 나올 수 있는 멋진 포즈가 있을까요? 어떤 요리는? 네, 하나, 둘, 셋, 어, 써낸, 넷, 좋습니다. 손한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감사합니다. 강태호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요리인데요. 왼쪽부터 봐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가운데 맞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좋습니다. 오른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좋습니다. 가운데 봐주시고요. 이 카리스마에서 손아트가 귀엽게 나온 건 어떨까 궁금하거든요. 미소와 개손아트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아, 하나, 둘, 셋, 넷, 네, 감사합니다. 정준호씨였습니다. 우리 아래로 동주의 기상천의 로맨스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두 분 서주시고요. 네, 이번에도 왼쪽부터 한 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음은 중간으로 보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이어서 오른쪽으로 맞추실까요? 하나, 둘, 셋, 넷, 좋습니다. 가운데 다시 봐주시고요. 두 분 퍼플 킬미, 손아트 반쪽씩. 어, 뭐 준비하실 수 있으신가요? 어, 준비하셨군요. 하나, 둘, 셋, 넷, 이어서 손아트하고 반쪽씩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넷, 좋습니다. 장동윤, 김소연씨였고요. 장동윤씨의 참신대 아래로 모시겠고요. 김소연씨는 이어서 강태우씨와 다시 한 번 퍼플 촬영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우씨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두 분은 어린 시절부터 특별한 이련으로 얽혀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련일지 벌써 엄청 궁금하네요. 네, 굉장히 예의만은 왼쪽부터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좋습니다. 가운데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좋습니다. 오른쪽 봐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가운데 봐주시고요. 강태우씨가 김소연 바라기, 김소연 바라기로 역할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김소연 바라기 어떤 분을 볼 수가 있을까요? 소연씨가 딱 바라보는 그윽한 기소. 하나, 둘, 셋, 넷, 두 분하고 귀여운 모습으로 손아트 작게 가볼게요.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김소연, 강태우씨였고요. 두 분 자리에 그대로 보온 상태에서 장동율씨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세 분 촬영 이어가겠습니다. 네, 과연 세 분의 예측으로 한 로맨스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왼쪽부터 봐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중앙 봐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번엔 오른쪽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좋습니다. 다시 가운데 봐주시고요. 김소연씨 뿐만 아니라 두 남자 배우들도 정말 이런 표현은 어떤지 모르겠지 예쁜데 꽃받침 세 분이서 같이 예쁘게 한 번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넷, 좋습니다. 세 분 촬영 마치겠고요. 그대로 계신 상태에서 정준호씨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분 단체 사진 이어가겠습니다. 네, 좌측부터 정준호, 장동윤, 그리고 김소연, 강태우씨 수로 어, 자리를 이렇게 서주셨네요. 자, 왼쪽부터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가운데 가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오른쪽 봐주시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시 가운데 가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네 분 계신 게 약간 큰 형님부터 막내, 동생까지 가족이 함께 있는 것 같은데 팔짱도 이렇게 끼면서 약간 가족 힘이 같이 한 번 연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가운데 가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감독님까지 보시고 단체 사진, 완전체 사진을 한 번 찍어보겠습니다. 김동휘 감독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독님 가운데로 서주시고요. 자, 왼쪽부터 봐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가운데 가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오른쪽 봐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시 가운데 가주시고요. 감독님께서 조선, 로코, 로코, 로코전 하면 다섯 분 모두 파이팅 하면서 네, 강우를 한 번 다져보도록 할까요? 감독님? 조선, 로코, 로코, 로코전 파이팅! 하나, 둘, 셋, 넷,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배우분들과 감독님까지 단체 사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포토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